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조 측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끝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타워크레인 노조가 점거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양대 노조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결과 사흘 만에 이번 파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와 관련해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 산하 크레인 노조와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그리고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의 구체적인 역할은 뭡니까? 네,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과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된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했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와 리콜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